나와라 유튜브 시스템 나와라 유튜브 시스템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공지를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주에 이번주에 하나 둘 휴가 갑니다 휴가해요 휴가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이번주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이 개수가 좀 줄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개씩 업로드가 됩니다 수요일 수목금 업로드가 됐는데 건담홀릭에서는 수요일에는 에 우리 그 뭐야 위탁리뷰 위탁리뷰로 짐캐논 엠지 짐캐논이 올라갈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일반팔 리뷰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구제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HG 블리츠 건담의 리뷰가 올라가구요 금요일에는 리뷰를 리바이브하는 리뉴얼하는 의미에서의 무등급 100분의 1 버채가 올라갑니다 잘 봐주시구요 토요일에는 HG 스타게이저 건담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건연표 라든가 퀵리뷰 이쪽은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주시구요 리뷰만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피규어올링은 어떻게 되죠? 피규어올링 쪽은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르게 수요일날에는 저희가 매주 올리던 이번에 마블 또 정보 이어서 올라가게 되구요 목요일날에는 원피스 정보 올라가던 것이 올라가게 되고 금요일에는 피규어 위탁 리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리뷰 제품이 빠지고 정보 위주로 올라가게 된다는거 신제품이 지난주에 발매하지 않아서 신제품 리뷰가 없는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뷰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구요 저희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마시구요 그동안 별 탈없이 여러분들 열대한대 주의하시구요 몸보신 잘하시구요 이번주 덥다더라구요 지금도 덥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주 탑5는 8월 신제품 추천입니다 8월 제품 추천 8월에 엄브라 추천이고 마크로스 리뷰는 제가 느긋하게 이번에 휴가 동안 한번 만들어볼게요 사실 나갈데가 없어요 더워가지고 나갈데도 없고 나갈 곳도 없고 사실 집이 최고야 그렇습니다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집이요 집으로 갑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구요 네 어 프론트도 갈 시간 없어요 휴가는 집으로 가는게 최고입니다 집에 에어컨 틀면 피서지야 그렇지 어딜가? 바다가? 더워 깜 안날거 같아 거기서 가는길에 더워요